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지금부터 바로 101개 음성구 뽑기 시작합니다. 스타트 스타트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 10번 좋습니다. 10번이 딱 있겠죠. 바로 코튼구 코튼구 30일 짜리 나왔구요. 10번 있구요. 자 일단 여기서는 준 아이템 보자면 일단은 버스트 9 무제한 그리고 플라잉패 30일 그 다음에 코구리 코구리 무제한 탑기어 50 골든 플랜타 1개 그 다음에 캐릭터 100일 이거 팻 30일 그 다음에 캐릭터 100일 이거 뭐야 오라야 오라 그 다음에 이거 3개 날개 오라 30개 아니 31 그 다음에 팻까지 딱 줍니다. 자 시작할게요. 캠 조금만 늘릴게요 이제. 이 아이템 딱 봤으니까 아이템 봤으니까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딱 요정도 29 28 28로 할게요. 28로 딱 하겠습니다. 좋아. 자 가겠습니다. 1000명 돌파했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빠르게 할게 13번이구요. 첫번 두번째. 자 두번째까지 일단 연속 2킬. 연속 2킬 했습니다. 세번째 바로 할게요. 연속 3킬 가나요? 41번 자 연속 3킬. 연속 3킬입니다. 연속 3킬이구요. 연속 4킬 갑시다. 3 2 1 45원 하면서 골든 골든 상자 나왔어요. 45원 있나요? 연속 4킬입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연속 4킬 12번. 연속 5킬. 잠시만요. 연속 5킬이에요. 자 갑니다. 또 연속 6킬 가나요? 16번. 연속 6킬까지 나왔구요. 잠시만요. 연속 7킬 갑니다. 3 2 1 36번. 36번. 연속 7킬. 연속 7킬. 자 연속 7킬입니다. 형님들. 좋습니다. 연속 8킬 가겠습니다. 12번. 아! 럭키 세븐. 일단 잘했어. 일단 잘했어. 자 일단 연속 7킬까지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전쟁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빠꾸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이거 쓸게요. 찬스. 찬스 하나 씁시다. 찬스. 자 찬스도 하나 딱 날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93개. 행융 숫자 7이에요. 31번. 자 입구. 아 이거 나온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일곱. 나온거죠? 나왔구요. 여덟번째 풍 나왔구요. 자 8번. 이 빙구 다 맞춰야지. 와! 또 2킬. 연속 2킬. 좋습니다. 연속 2킬이에요. 22번. 있나요? 야 왜이러냐 진짜. 잠시만. 존나 각 좋다 지금. 진짜 잠시만. 잠깐만. 지금 각 좋다 진짜. 자 실버 플랜트 함께 나오면서 23번이. 야 왜이러지 오늘. 야 잠시만. 진짜. 레전드 방송 가냐 이거. 자 초반에 좋습니다. 89개 나왔구요. 잠깐만 지금 삑사리났는데. 야. 오케이 됐다. 이게 좀 삑사리가 나요. 우와 이거 태고의 빛 아니야? 자 플랜트 태고의 빛이 나오면서 7번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7번 보이죠? 태고의 빛 플랜트까지 나오면서 7번까지 떴습. 개대박인데 이거? 잠시만요. 미친 거 아니야? 태고의 빛 뜨면서 7번 나왔어요. 나왔어요. 태고의 빛 하나 뽑았구요. 이래서 중카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중카안는 이유. 이래서 제가 중카를 좀 사랑하죠. 자 시작합니다 또. 오늘 각이다 진짜. 19번 자 고르던 상자까지 또 나왔구요. 19번 있나요? 아 깝이 아깝고. 자 또 갑니다. 레전드다 오늘. 41번! 아 나왔던 거 나왔구요 일단. 또 이어서 갈게요. 86개 나왔습니다. 9번!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남은 게 46, 25, 27, 30, 4, 4, 5개, 6, 7, 8, 9, 10, 11, 12개만 뽑으면 끝이에요. 12개. 12개만 뽑으면 끝납니다. 자 갑니다. 85개 나왔구요. 2번! 자 일단 없구요. 한 번 삑사리. 일단 지금 연속 두 번 삑사리 난 적 없어. 둘기뚜년이 못 쏘시구요. 연속 두 번 삑사리 난 적 없기 때문에 일단 좋아. 9번! 이게 여기서 딱 빛날 때 까야 돼 이거. 여기 딱 빛이 날 때 있거든요. 빛이 딱 날 때 까야 돼. 27번! 봤죠? 자 여러분들 이거 깔 때요. 이게 딱 빛이 날 때 까야 돼. 이게 타이밍이 있어. 딱 타이밍이 이거 딱 빛이 날 때 이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빛이 날 때 까줘야 돼. 3, 2, 1. 22번! 일단 나왔던 거 나왔어 그래도. 일단 나왔던 거 나왔어. 빛이 나올 때. 21번! 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턱으로 까라고? 오케이 턱으로. 49번 나왔습니다. 이게 빛이 뜰 때 딱 까줘야 돼. 이번에 턱으로. 턱주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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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 탑 50기여. 아 턱주가리 운 안 좋아 턱주가리는. 턱주가리는 턱형이어야 돼 이거는. 턱주가리는 턱형이어야 돼 이거. 턱주가리는 내가 운빨이 없어. 턱주가리는 턱형이어야 돼 턱형. 턱주가리는 턱형이어야 되고. 17번. 아 까비 아깝고. 자. 일단 지금 다 거의 다 높은 숫자만 나왔어요. 높은 숫자. 높은 숫자만 나왔어요. 높은 숫자만 나왔습니다. 45번 있습니다 이거. 야 잠시만 빙고 이제 한 칸 맞춰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남았어요. 아홉 개. 아홉 개 남았고요. 갑니다. 와 진짜 각이다 이거 오늘. 76개 남았는데 아직. 아홉 개 남았습니다. 100개 남았는데 완성시키나요 설마? 진짜 100개 남았는데 완성시키냐 각이냐 이거? 21번. 아 나왔던 거. 아 없다. 21번 없고. 아이큐야 3개 고맙다 버퍼. 별 버퍼 감사드리고요. 별 버퍼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00개만에 가자. 43번 있는 것 같은데. 아 44번이네. 74개 남았고요. 3번 아 3번 없어. 낮은 숫자 없어. 자 아이큐가 3개 2개 남았고. 일단 높은 숫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 18번 이상으로 떠야 돼. 18번 이상. 18번 이상 숫자로만 떠야 돼. 아이큐 3개 2개 한 개 남았고. 야 또 오늘 아이큐가 별 버퍼 오집니다. 아이큐 별 버퍼 오지고요 오늘. 가자. 각이다. 아 우리 아이큐가 94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멋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4개 감사드리고. 42상까지 인정할게요. 아이큐 너무나 고맙다. 우리 또 아이큐가 이렇게 또 형 뽑기하는데. 별 버퍼 오지게 받으라고. 아이큐가 39, 40까지. 34부터 40까지 올려줬어. 아이큐야 너무나 고맙다. 자 일단 그래도 자물쇠 나왔고요. 참고로 중칸은 강화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강화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중칸은 3, 3, 3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6번은 패스고요. 18번 이상 번호로 떼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팔꿈치로 한번 까자. 자 팔꿈치로. 아이큐야 너무나 고맙다 별 버퍼. 46번 있나? 46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큐 매니저 올라오고. 담낭니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6번 아까 나왔었죠. 이제 70개 지금부터 해요. 아 실버 플랜트 그래도 한 개. 실버 플랜트 한 개 괜찮다. 나쁘지 않다. 49번 아프리카 최초로 해도 되고. 그치 얘들아. 자 갑니다. 19번. 아 19번 없어. 19번 없고요. 67개 남았습니다. 30번 있나요? 좋아 좋아 좋아. 40번 아 43번 없고. 34번이다. 34번이고요. 가자. 49번! 아 없다. 나왔었다. 까비. 가자. 64개 나왔고. 아 1번은 꺼지고요. 1번은 없어. 18번 이상으로 떠야 돼. 37번 있나요? 아 35번. 까비 아깝고. 슬슬 안 뜨는데? 자 3번 꺼지고요. 바로. 자 몇 번이 안 뜰지 참 고민이. 참 그. 몇 번이 안 뜰지 참 기대가 됩니다. 44번이 안 뜨는 건 아니겠지? 이제부터 전쟁이죠 지금부터. 아 8번 꺼지고 바나나.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48번 있나요? 아 없다. 재물을 받치고. 12번. 자 재물을 받쳤거든요. 일단. 49번. 4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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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55개 남았습니다. 55개 남았고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2번 없죠. 22번 나왔었죠. 이제 54개 나왔습니다. 제발. 이제 여기서 하나 떠줘야 돼. 딱. 50개 되기 전에 하나 떠줘야 돼. 아 37. 47번 떠야 되는데. 아. 47번 떠야 되는데. 37 떴고요. 아 9번은 없었고요. 떴었다고. 제발 2개 안에 딱 하나만 뜨자. 2개 안에 딱 하나만 뜨자. 2개 안에 딱 하나만. 아 10번. 이제 마지막. 일단 하나. 일단 50개 되기 하나입니다. 50개 되기 전 하나입니다. 제발 하나. 제발 따라 이번에. 41번 있다. 아 없다. 아 없다. 자 일단 이제 50개 반 깠습니다. 일단 100개 중에서 반 깠고요. 마지막 50개 가겠습니다. 자 50개 첫 스파트 빙구 한 칸 완성시켰어요. 좋습니다. 자 50개. 50개 중에서 일단은 50개 나왔는데. 50번이 딱 뜨면서 빙구 한 칸 일단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44, 47, 25가 뜨면 마큐가 됩니다. 일단. 자 갈게요. 49개 나왔습니다. 자 코로 한 번 깔게요. 코로. 콧구멍으로. 자 코로 깔습니다. 코로 코로. 46. 아 코로 한 번 깠는데. 콧구멍으로 한 번 깠는데 안 뜨네요. 48개 나왔고. 25번. 떴습니다. 나 안 뜬 줄 알았어 순간. 방금 떴다는 거 떴는 줄 알았어. 방금 난 순간 떴던 게 뜬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또 떴습니다. 자 이제. 야 잠시만. 그림이 좀 이상한데. 44번이나 47번 뜨면 이거 빠큐가 돼. 좀 이상해지는데 그림이. 44랑 47 떠갖고 이거 빠큐 그림이 되는 건 아니겠지 형들. 자 시청자수 1400명과 함께하고 있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빠큐만 되지 말자. 빠큐만. 빠큐만 되지 말자 제발. 빠큐 되면 조금. 자 갑니다. 47개 나왔고. 47개 나왔으니까 왠지 47번에 딱 뜰 것 같아 이거. 진짜. 47번에 딱 뜬다 이거. 47개 남... 아. 30번. 아 제물 한 번 받을까요 여기서? 46. 아 소나 아깝다. 45. 24번 있나? 아 34. 44. 개수 44개나 왔고 44번. 아 37. 19번. 없고요. 42개 남았습니다. 제발. 긴 곳 다 맞혀야지. 무제한 없습니다. 14번 없고요. 아 뭐 골파리 가르래 자 9번 안떴었구요 14번 없구요 44번 떠야되요 38개 남았습니다 자 현재시간 12시 20분이고 47번이 떴습니다 그렇죠 떴습니다 43번 뜨면 이게 빠튼데 5번 25번 아 35 아깝구요 19번 아 18번 떼야되는데 바로 각이다 23 6번 638 638 638 하아 빠큐가 없어졌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4개 남았습니다 와 진짜 각이다 이거 4개 남았습니다 입술로 까라구요 아 아 더러워 32 아 더러워 28번 야 진짜 실패 실화냐 형님들 이거 실화에요 3개 남았습니다 이제 실화냐 이거 이거 실화야 형님들 제가 이번에 형님들 제가 이번에 차를 마세라티를 샀거든요 제가 마세라티 키로 한번 까겠습니다 예 이 마세라티의 기운을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세라티 키로 한번 까볼게요 왠지 마세라티 키로 까면은 뭔가 뜰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한번 버프 받자 간다 간다 삼지창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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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으앙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야 진짜 됐어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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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역시 마세라티미다 여러분들 역시 마세라티미다 역시 역시 마세라티미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의 아우디 알팔 가겠습니다 저의 아우디 알팔 차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뾰족한 부분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아우디 알팔 차키로 갑니다 그래갖고 딱 하나 남은거 딱 가자 일단 깎구요 이번엔 아우디 알팔 키로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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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알팔 가자 음속구 간다 아우디 알팔 차키로 갑니다 자 3 2 1 아우디 알팔 어?! 으아아아악 이거가 아깝다 와우 와 이거 떴스면 진짜 대박이다 와 4 야 진짜 아깝다 와우 x2 ... 야 종나 아깝다 와우 자 그러면은 이게 왠지 마세라티가 딱 특별히 좋아 마세라티 한 번 더 가자 마세라티 마세라티 한 번 가자 야 3지창 가자 3지창이 오늘 각이다 마세라티 3지창 갑니다 3지창 자 3지창으로 깔게요 3 2 1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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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거 아니야 아 허리야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실화냐 잠시만 야 진짜 실화야 이거 마세라티 형 미친거 아니야 역시 마세라티다 3,2,1 자 일단 11번이구요 자 23개 남았습니다 29번 22개 남았습니다 22개 남았어요 21번 하 제발 21개 남았구요 22개 남았고요 3번 야 마세라티 한 그룹에서 가자 이거 안되겠다 지금 뭔가 좀 삘이 안좋다 야 마세라티 한 번 버프 받자 마세라티 버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삼지창 갑니다 이 삼지창으로 버프를 받을께요 마세라티창키로 갑니다 3 2 1 삼지창이니까 세 번 기회 한 번 더 삼지창이니까 세 번 자 두 번 마지막 삼지창 삼지창 아 사진리 아 아 46 와 존나 아깝는데 와 17개 남았습니다 운 다 썼다 이거 삼지창 44개 남았구요 키싸미가 한개 고맙고 아 46 9개 남았구요 설마 43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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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제발 어! 4번! 바로 까자! 살기 시작하기다 이거! 설마 45번 아니지? 좀 전에 43번 떴거든? 44번이 떠야 되는데 좀 전에 43번이 뜨고 또 다시 45번이 뜬건 아니겠지? 4개 남았습니다 진짜 왜그래? 44번만 뜨면 되고요 44번이 뜨면 빙고 끝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44번이 뜨면 끝나요 44번이 떴으면 음속구 무지한 얻는 겁니다 100개만에 100개만에 뽑기 진짜 힘들어요 100개만에 뽑기 진짜 힘든데 김태칸은 100개만에 뽑는 겁니다 만약 이거 성공하면 카운터 5초 세고 확인하겠습니다 5! 4! 3! 1! 1! 0! 근데 저는 진짜 못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알겠죠? 저 먼저 못보겠습니다 여러분들부터 먼저 보세요 저는 이번에 못보.. 지금 갯수가 지금 2개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갯수 2개남았거든요 2개? 갯수 2개남아서 지금 하나 까서 이제 하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봅니다 여러분들 부.. 여러분들 부터 보고 여러분들 부터 보고 저 보겠습니다 3! 2! 1! 2! 2! 2! 2! 3! 3! 2! 2! 3! 3! 3! 2! 3! 3! 3! 4! 5! 5! 4! 5! 5! 5! 6! 5! ... ... 아아아아악!!!!!!! ... ... ... ...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고려받았습니다 100개만에 100개만에 뽑았다 100개만에 뽑았습니다 와 진짜 개레전드 아 아 아